비상하는 K3리그, 2022 K3리그 10라운드, 화성FC 대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를 화성종합보조구장에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전종훈입니다. 분위기가 사뭇 다른 두 팀이 만났습니다. 화성FC는 FA컵 3라운드 강원FC를 만나 2대0 패배를 했는데요. 하지만 울산시민은 부산 아이파크를 2대0으로 잡으면서 자이언트 킬링에 성공했습니다. 분위기가 상반된 두 팀이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순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8경기 3승 2무 3패, 화성FC 1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0개 득점, 11개의 실점, 득차는 마이너스 1위고요. 이어서 울산시민축구단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9경기 4승 1무 4패, 12개의 득점과 11개의 실점, 득실차는 플러스 1위입니다. 두 팀 모두 득점이 많으나 그만큼 실점도 많습니다. 수비가 불안하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팀의 수비진 끝까지 집중력 있게 수비를 탄탄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경기에 앞서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화성FC입니다. 강철 감독이 이끕니다. 김진영 골키퍼, 김경민, 구대엽, 카렐로스 알베르토, 장영우, 김민식, 김승호, 공용훈, 김성주, 이인규, 정지용 선수가 출전합니다. 화성FC는 지난 라운드와 비교해서 2명이 바뀌었습니다. 김규표 선수와 허덕일 선수가 빠지고, 이인규와 공용훈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맞서 원정팀 울산시민축구단의 베스트11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균상 감독이 이끕니다. 2선1 골키퍼가 장갑을 낍니다. 박동혁, 민훈기, 유원종, 장재원, 구종욱, 최진수, 노상민, 이현성, 노경남, 이형경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됐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 지난 9라운드와 비교해서 4명이 바뀌었습니다. 최선겸, 박경우, 김동윤, 이경훈 선수가 함께 양팀의 10라운드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주황색 유니폼의 홈팀 화성FC, 오른쪽이 파란색 유니폼의 원정팀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유니폼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도 살짝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위치를 정리해줬고요. 지나가고 최진수, 최진수 오른발! 이 공이 높게 떴습니다. 첫 번째 슈팅을 기록한 선수는 울산시민의 최진수 선수입니다. 다시 한 번 보시죠. 벽을 높게 벽 위로 볼을 차봤는데 이 공이 성공 그리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나왔습니다. 울산시민 이선일 골키퍼가 잡는 과정에서 이인규 선수가 일단 다리를 쭉 뻗어서 킥을 시도해봤거든요. 앞선 장면 보시죠. 김성주의 크로스 아, 여기서 이선일 골키퍼가 잡고 있는 과정 속에서 최진수 앞쪽으로 길게 헤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박스 한쪽입니다. 이현경, 왼쪽으로 이어받고 스텝오버 이후에 크로스 날아갑니다. 높게 잡아냅니다. 김진영 선수가 높게 점프를 해서 볼을 끌어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죠. 여기서 1차적으로 밀어냈던 화성 그리고 이현경 선수가 이어받았고 왼쪽 측면으로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좋은 발제간을 통해서 왼발 크로스까지 하지만 김진영 골키퍼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볼을 끝까지 간수하면서 전진패스 왼쪽 측면 정지용 짧게 박스 한쪽 들어왔습니다. 꺾어줍니다. 반대편 여기서 이인규 슈팅! 오, 골대! 오, 엄청난 공격! 볼을 간수해 내면서 직접 밀고 올라갑니다. 박스 한쪽이고요. 살공간 돌파되는 과정 찍었습니다. 여기서 화성 FC가 선취점의 기회를 가져갑니다. 김승호 선수 오늘 초반부터 좋은 드리블 돌파를 보여줬는데요. 다시 한 번. 반대편으로 한 번의 넓은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김성주, 김성주 직접 옆으로 벗어납니다. 넓은 공간 잘 바라봤거든요. 여기서 김성주 선수의 크로스가 너무 깊었습니다. 정지용 선수가 볼을 끝까지 간수하는 모습. 정말 좋은 움직임이었고요. 꺾어주는 패스 이후에 잘라내는 울산. 그리고 다시 정지용 선수가 봤고 여기서 그 좁은 공간에서 오른발 슈팅까지 한 차례 가져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10라운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전반전 스코어 0대0. 양 팀 득점 없이 전반전 45분이 마무리됩니다. 네, 양 팀에 여러 차례 공격 시도가 있었는데요. 한 차례 PK 실축을 했던 화성FC의 이인규 선수. 선취 득점의 기회를 화성FC가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노경남 선수가 빠지고 6번 박진포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주황색 유니폼의 화성FC. 오른쪽이 파란색 유니폼의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경기 후반전 시작. 일단 소유권은 승호. 또 한 차례 드리블 돌파. 반대편 헤딩. 논스톱으로 밀어냈습니다만 왼발 직접 갔습니다. 하지만 이 볼은 임팩트가 정확하게 실리지 않았습니다. 후반전 첫 번째 슈팅. 김성주 선수가 기록합니다. 앞선 장면 보시죠. 김승호 선수의 크로스. 헤딩으로 일단 밀어냈고요. 뒤쪽에서 달려오던 김성주 선수가 논스톱 왼발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다시 한 번 화성 김성주 수비수와의 매치업. 헛다리 드리블 이후에 오른발 크로스 날아갑니다. 다시 한 번 밀어냅니다. 뒤쪽에서 왼발. 이 볼은 높게 쏟고 쳤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중거리 한 방을 시도해봤던 화성FC의 김민식 선수입니다. 김성주 선수의 이번에는 오른발 크로스. 밀어냈던 울산. 그리고 뒤쪽에서부터 슈팅을 때려봤던 김민식 선수였습니다. 코너킥 날아갑니다. 헤딩. 오우. 떴습니다. 정확하게 머리를 보고 올려줬던 울산시미 축구단. 이형경 선수의 머리에 맞았지만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표정을 드러내고 있는 이형경 선수입니다. 다시 한 번 보시죠. 날카로운 코너킥 그리고 머리에 맞췄던 울산시미 축구단. 인훈기. 동료를 바라봅니다. 사이 공간.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박진포가 한 번에 전방으로 가슴으로 이어봤습니다. 힐킥. 왼쪽입니다. 박스 안쪽 꺾어주는 패스. 여기서 끊겼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최진수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한 차례 있었고요. 다시 한 번 보시죠. 여기서 힐킥으로 보내주는 패스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최진수의 크로스 패스를 카르. 최진수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헤딩. 오. 이 볼 높게 떴습니다. 좋은 세트피스 공격을 한 차례 보여줬던 울산시민 축구단입니다. 다시 한 번 보시죠. 최진수의 날카로운 오른발. 머리에 정확하게 갖다 맞췄습니다. 교체 투입돼서 들어왔던 오민석 선수의 헤더. 오. 잘 돌아섰습니다. 빠르게 역습 기회 가져갑니다. 김은옥입니다. 김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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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놓고. 아우. 여기서 막혔습니다. 교체 투입되자마자 뒷공간 공격을 시도해봤던 김은옥 선수였습니다. 아우. 정말 바람이 다소 멈췄고요. 민훈기의 왼발 올라갑니다. 헤더. 골키퍼 끌어안습니다. 세트피스 공격. 김민식. 왼쪽 측면에서 슬금슬금 다시 한 번 크로스 날아갑니다. 헤딩.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측면에서 크로스 공격. 그리고 헤딩까지 시도해봤던 화성FC의 김효기 선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죠. 왼발 크로스 날카로웠거든요. 여기서 머리에 맞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골문 안쪽으로 일어냅니다. 뒤쪽에서 다시 짧게 장영호 슈팅. 골키퍼 정면. 또 한 차례 좋은 공격을 시도해봤던 화성FC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보이지 않자 먼 거리 슈팅까지 시도해봤던 화성FC의 장영호 선수였습니다. 귀여운 꼬마팬 한 분께서 화성FC 소유권. 3대3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김성우 접어놓고. 뒤쪽에 선수가 있습니다. 김성주 오른발. 이 볼이 높게 떴습니다. 김성주의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 한 차례가 있었습니다. 리플레이 전 장면 다시 한 번 보시죠. 김성우 선수가 직접 밀고 들어갔고. 헐러나운 볼. 김성주 선수가 잡아놓고 오른발 슈팅까지 시도해봤습니다. 아쉬워했던 김성주 선수였습니다. 2021 K3리그 10라운드 화성FC 대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 양팀 득점 없이 결국 0대0으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전에 나왔던 화성FC 이인규 선수의 페널티킥. 이 기회가 날아가게 되면서 화성FC가 선취점의 기회를 얻지 못했고요. 그리고 울산시민축구단 열심히 계속해서 방어를 해나간 끝에 전반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후반전 유원종 선수가 경기 끝나기 직전에 퇴장을 당했지만 일단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던 상황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10명으로 남은 5분 동안 충분히 버텨줬던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화성FC는 마지막 11대에 10으로 싸우는 과정에서 점심에 생긴 했음이 들어가서 2013년에 10월에 10일을 쓰여서 아시길래